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페네스트론 테일로타 또는 덕티드 펜테일로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펜테일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일반 환풍기와 유사하죠. 그 외형을 보면 이 유형의 테일로타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테일로타의 기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테일로타와 비교해서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장점을 한번 알아보고 덕티드 펜은 도심항공교통 항공기에도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도심항공교통 한번 다룬적 있죠? UAM. 그래서 덕티드 펜 역시 도심항공교통 항공기에 사용될 겁니다. 그림의 헤리콥터는 일반 헤리콥터와 다른 점이 있죠? 이 부분입니다. 보세요. 마치 펜이 4개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환풍기가 4개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테일로타 기어박스가 4개가 있어서 작동하고 있을까요? 그럼 굉장히 무거웠겠죠? 덕티드 펜 형식의 테일로타가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작동할까요?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작동을 합니다. 이것이 하이브리드 형식이군요. 주제하는 바와 같이 일반 테일로타는 메인 트랜스미션에서 동력을 끌어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 동력이 약 10% 정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메인 로타 동력이 그만큼 감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 동력을 절약을 한다면 메인 로타는 그만큼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 그림은 페네스런 테일로타입니다. 페네스런 테일로타 is another relatively new technique that was patented by the French firm L. Special, now part of the Eurocopter. 즉, 유로콥터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네스런 테일로타는 비교적 신기술이다, 새로운 기술이라는 거죠. 프랑스 회사, 지금 유로콥터가서 고유하고 있는 신기술이다 라는 뜻입니다. 페네스런 테일로타는 일반 테일로타보다 더 많은 수입 브레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한번 보듯이요. 이렇게 브레드가 훨씬 많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략 8개 또는 13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테일로타는 4개 이상의 브레드가 있는 것이 드물죠. 그렇죠? 또한 브레이드는 훨씬 작고, 훨씬 작습니다. 브레이드 직경이.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합니다. 브레이드가 슈라우드 내에, 이게 슈라우드죠. 슈라우드 원통 안에 장착되어 있어서 외부 공기로부터 브레이드 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 다음 볼까요?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The primary advantage of this ducted fan arrangement. 자, 이 유형의 advantage는 뭐냐? To reduce the turbulence and vortex shading. vortex 발생하는 것을, 난기로 vortex 발생하는 것을 감소시킨다. 대답, 그 온 로탄 앤 프로펠러 브레이드에서 발생하는. 다시 말해서, 이 독특 벤 베어리 주요 장점은 로타와 프로펠러 브레이드에서 발생하는 난기로와 와류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다음 볼까요? The rotor becomes more aerodynamically efficient by reducing drag and noise as well as vibrations are also significantly reduced. 이 뜻은 항력을 감소시키면서 로타는 공기역학적으로 더 효율적이 되며, 소음과 진동도 현저히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항력이 감소했으니까, 공기역학적으로 효율이 그만큼 향상됐다는 뜻입니다. 벤 베어리 주요 장점은 로타를 외부 물체에 부딪히지 않도록 포함으로, 안전상, 그렇죠, 여러분들이 봐도 일반 노출된 것과는 전혀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리콥터 추력이 일반적인 원인 중 하나는 뭐냐면, 테일로다가 나무라든지, 전력선 또는 기타 장애물에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즉, 착륙할 때 이러한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헤리콥터 지상에서 손해할 때 지상 근무자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e only frequent drawback to ducted fan like fenestron is that to the shroud added weight that upset at least some of the improvement in performance. 즉, 베네스론과 같은 독특 벤의 중요한 단점은 뭐냐? 슈라우드가 있잖아. 보호하고 있는 것, 슈라우드가 무게를 더해서 성능 향상을 어느 정도 상쇄한다는 것이 하나의 단점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이 항공기는요, RAH-66 코만치입니다. 이 세 개가 코만치 비율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우리 국산 공격 헤리콥터입니다. RAH-66 코만치 스텔스 헤리콥터는 역시 duct fence 시스템이 채택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소음 감소입니다. 소음 감소 헤리콥터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소음이 데일로터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설계자들은 소음 수준을 낮추고 헤리콥터를 감지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duct fan을 채택한다는 겁니다. 보잉과 시콜 스키스에서 개발한 RAH-66 코만치는 미국 스텔스 무장 정찰 및 공격 헤리콥터입니다. 그러나 이 헤리콥터는 수분 년의 개발 끝에, 2004년 양산이 시작되기 전에 취소되었습니다. 그 시전까지 거의 약 70억 달러가 이 프로젝트에 사용되었습니다. 카이에서도 경 공격 헤리콥터 개발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헤리콥터 역시 펜테일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펜테일입니다. 정찰 및 공격 헤리콥터는 소음이 적고 기동성이 우수해야 합니다. 소음은 군용 헤리콥터뿐만 아니라 민간 헤리콥터에서도 주요 개발 대상입니다. 성능은 그렇다 하더라도 외형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텔스, 조소음 헤리콥터의 주요 외형을 주위에서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앞에서 소개한 헤리콥터 테일러드를 크게 본 겁니다. 벨 429 헤리콥터인데요. 특이하게도 덕터팬 테일러드를 사용했지만 전기모터를 사용해서 테일러드를 구동시키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됐습니다. 이게 전기모터라는 거죠. 이게 전기모터로입니다. 모터로 구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마치 일반 환풍기와 유사하지 않나요? 일반 모터와 달리 EDAT 시스템이 팬 속도를 조절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기분배, 안티토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Electrically Distributed Anti-Torque 라는 것이죠. 이 테일러터는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전형적인 제레식 테일러터와 이 형식, 하이브리드 형태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항공기 개발 중점은 탄소배출입니다. 그리고 소음도 줄이는 것이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터보 전기 하이브리드 항공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거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테일러터 동력은 메인로터의 10%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동력입니다. 설계자들은 머리를 싸맵니다. 테일러 동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것을 절약한다면 메인동력 10%를 확보한다는 의미가 기동성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Selective Affiliation of the Tailor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제레식 테일러터는 계속 돌아가잖아요. 맞죠? 그런데 지상에 있을 때는 정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테일러터가 선택적 작동인데요. 지상에 있는 동안 테일러터는 작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굉장히 안전하죠. 문제가 있으면 정비사가 돌아가지 않고 있으니까 안전에 그쪽으로 접근해서 정비도 해볼 수 있고 구경꾼도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두 번째 Weight Reduction 이것은 뭐냐면요. 기계 부품이잖아요. 그 다음에 특히 테일러터 구동축과 기어박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게가 감소합니다. 또 정비도 그만큼 소요가 감소한다는 거죠. 물론 Shroud 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Shroud 무게 증가가 이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Safety Increase 안전성 두 말할 필요가 없죠. 지상에 접근하고 물체에 부딪힐 위험이 없다는 겁니다. 근무자들이나 구경꾼도 상당히 안전하다는 거죠. Fuel efficiency 연료 효율이 높다. 뭐냐 가스 터빈 동력보다 더 효율적이다. 연료 소비를 그만큼 줄일 수가 아니다. Manoeuvrability 기동성 또는 민첩성 정밀한 전기 모터 제어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테일러터보다 더 민첩하게 작동하거나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Reductance Reductance 중복성 왜 테일러터가 고장나면 그대로 사고로 이어지는데 이 경우는 4개의 모터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 또는 2개가 고장이 나더라도 나머지 3개 또는 2개 또는 최악의 경우는 하나만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전하게 착륙할 수가 있다. 이런 중복성이 매우 우수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볼까요? 결론적으로 덕트펜 형식은 소음, 무게, 기계적 복잡성 연료 효율을 달성하는 설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터보 전기 하이브리드는 미래 전기 항공기 있잖아요. 또는 도심항공교통 항공기에 활용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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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